이곳은 안양 광명역 광명 내거리 역 지나고 있습니다 관광역에서 운영하는 광명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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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국에 있는 경이로는 반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광명이 참 구도시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저렇게 앞에 재개발 하는 데도 있고 이제는 정보수집구간이 오다 이 기차세우면 도래기도 뺀가불고 본네트도 뺀가불은 이유가 주차하면 안되는디양 뺀가불고본은 오일이 다녀온다 이곳은 전자리에 가진 여행을 탓하려면 안됩니다 이곳은 도래계가 있으면서도 잘 안고있습니다 에이티스타에서 이곳에 가진 유명해지는 곳이Byte 이리저라, 이리저라, 이리저라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는데 버스 뒤 따라가지 말라고 옆길로 가봅시다 이게 지금 다리는 도로가 개봉로구요 서울 구로 개봉동입니다